아유 또 떨리네요 또 나는 말할 날 없네요 세상은 참 버거우니까 그래도 하루 끝엔 그대가 있어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단 한 사람 그대 그대가 있어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내 생에 단 하나의 이유일 수 있어 그대는 우우우 나에게 고마운 사람 살아가는 힘이 되어줘서 나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해줘서 고단한 마음은 날 지치게 하고 세상은 자꾸 나를 서두르게 해도 그대가 있어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내 생에 단 하나의 이유일 수 있어 그대는 우우우우 나에게 고마운 사람 살아가는 힘이 되어줘서 지금 이 길이 너무 먼 길이라도 잠시 숨을 또 돌리고 걸으면 되니까 나에게 기댈 것이 되어준 그대라서 나에게 그대라면 뭐든 상관없어 그대는 우우우우 나에게 고마운 사람 살아가는 힘이 되어줘서 나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해줘서 나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해줘서 개잘 부렸데? 끝 아니다 그거 가장 한 거 응? 너 송송 꾸미하게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야